백인호 씨. 삭박. 난 웃을 때 눈 안 보이잖아. 준비하십시오. 뭘. 이 개새끼. 뭘 보낼 일이나. 이 새끼. 아주 캐릭터 족간. 이놈의 인기는. 아. 어. 어때요? 후달려? 박씨? 박 씨? 가! 뭐예요? 오... 그 사과빵 먹으라고 아, 진짜... 백인호 씨! 어! 삭밥 어휴... 수으으으으... 그 밤에 그 밤 그 밤에 그 밤 따뜻함 멸빛이 내린다 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이! 고 뒤에 아이는 뭐냐? 쭉쑥 맞추려고 중학생 데려왔냐? 졸라 떠네 내가 할라 그런 거? 야비한 년이 진짜 이씨 니 자고 없는 년들 현미야 너놈의 주둥박점파 신랑 알면 정내미 떨어진다고 돌가슴에 영글지도 않는 슈파란 복숭아 관절대로 확 들이다가 발진을 캬악 수셔가지고 눈탱이가 대갈빨고 차단 조사바를 주둥박에 져갖구만 디미 요생님도 맞섭니다 내 생각은 숨포 때려서 잠가도 주먹금 먼저 줘 아 꺼줘 아 왜 아 영웅돈 줘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? 자기네들 욕정 채우려고 내가 나온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 나 한걸로 할 수 없어 아 영웅돈 아 영웅돈 어떻게 살라고 야 영웅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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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돈 아버지 영웅돈 아 영웅돈 아 영웅돈 뭐 닮은 데가 없잖아 어? 봐봐 대건 쌍꺼풀 수 있 난 웃을 때 눈 안 보이잖아 아 진짜 이제 그만 힘들어해도 되는데? 혹시 알아요? 어 알아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놓고 우리 힘든 거 얘기하지 아 너랑 어 네 아 나 어디서 저런 무게냄이 굴러들어